지금 이렇게 간다 얘가 아래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세워서 치는 순간 뺐다가 때리는 거야 눌러야 돼 더 뒤에서 치지 말고 내 앞에서 거기서 때려야 돼 거기서 그 대신 내가 약하게 보냈으면 약하게 걸고 라켓을 들고 나서 이 사람이 올리는 거 아니면 앞에 준비를 하는 거야 뜨지 마 않으면 백드라이브 자 준비 아이고 쏘리 라 앉지 마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앉으니까 위로 가 왼발 잡아놓고 뻗어야 돼 자 엄지 엄지 눌러 라 그렇지 발 닫는 순간 일자로 뻗어 간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방금 잘했어요 팔 먼저 발부터 가지 말고 팔 먼저 그렇지 길이 조절하고 길이 조절하고 하나 지금 공이 어떻게 가요? 그러면은 전이한테 푸싱으로 끝나버린다 사이드 쪽으로 일자로 뻗어야 돼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약해도 되니까 일자로 뻗어 일자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세 낮춰야 돼 빠르고 낮게 간 거는 팔 쭉 뻗고 그렇지 하나 기다렸다가 고 오는 순간 빠르게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방금은 셔틀이 오잖아요 가운데서 여기까지 한번 와보실래요? 시작 하나 스톱 얘랑 얘 걸 했으면 너무 멀어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순간에 빨리 때려야 되는데 공이 한참 앞에 있을 때 미리 이렇게 엎으니까 공도 엎어서 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더 기다려요 그리고 때려 더 이게 뭐야 아래에서 이게 뭐예요 세워서 때려 그렇지 더 때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쟤가 아래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렇죠? 세워야지 왜요? 이거? 자 승리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잘했어요 세워서 그대로 눌러 그대로 아니야 아 쏘리 하나 나이스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엄지 때려 해칭 예 지금 이렇게 간다 얘가 아래로 가면 안돼 절대로 세워서 치는 순간 뺏다가 때려요 라켓 세워 라켓 세워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내가 약하게 보냈으면 약하게 걸고 라켓을 들고 나서 이 사람이 올리는 거 아니면 앞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뜨지만 않으면 돼 쭉 나이스 다시 팔 먼저 하나 둘 셋 그렇지 둘 셋 아니야 아니야 더 눌러 눌러야 돼 더 뒤에서 치지 말고 내 앞에서 거기서 때려야 돼 거기서 그렇지 드라이브 걸고 반대 스매싱 걸고 스매싱 때려야 돼 그렇지 걸고 하나 둘 셋 하나 걸고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걸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스윙 하나 자 드라이브 뜨면은 제가 다시 때릴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브가 두 개가 되겠죠 근데 드라이브 잘 때리면 제가 올릴 거예요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스윙 하나 그렇지 둘 뜨잖아 뜨면 제가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뜨지 않게 계속 연결 연결 자 준비 하나 하나 둘 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오 나이스 올렸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잘 해놓고 올리면 안 돼 눌러 나이스 걸어가면 안 되지 더 빨리 가서 더 위에서 때려야 돼 준비 오른발 찍고 하나 둘 셋 나 그렇지 걸고 오른발 아이소리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걸고 오와 나이스 근데 인이네요 하나 준비 팔 먼저 하나 하나 자 하나만 더 잘할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거 스텝 이거 배웠었잖아요 이거는 조금 밀렸을 때 쓰는 게 좋고 지금처럼 찬스 볼 때는 빨리 가서 점프하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저기 갔던 이유는 이제 드롭 밀렸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가는 스텝이었던 거고 공이 짧고 위로 뜨면은 그냥 바로 점프하는 게 좋아요 늦추지 마요 바꿔주세요 짧고 위로 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바로 오른발 잡고 점프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시 하나 길게 밀어 낮게 그렇지 둘 셋 넷 하나 둘 박자가 느려요 탕탕 시작 탕탕 그렇지 아이고 쏘리 넘겨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끝내 이게 게임 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? 찬스 볼도 확실히 끝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좋아 얘가 너무 부드러우면 안 된다 했어요 각 잡아야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스윙 하나 둘 하나 잘했어요 박자 맞춰봐요 둘 셋 넷 다섯 나이스 하나 둘 잘하는데 지금처럼 준비 시작 하나 둘 만약에 내가 드라이브를 잘 걸어서 공이 앞쪽으로 짧게 뜨면은 발이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들어와서 빨리 끝내야 돼요 무조건 뒤에가 아니에요 내가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공이 달라져 그렇지 나 앞으로 오면은 내가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나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드라이브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대각 드라이브 칠 수도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다시 하나 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다시 아이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하나 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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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거 다시 해봐요 하나 서로 드라이브 둘 셋 그렇지 계속 그렇게 바뀌면 돼요 준비 하나 하나 낮게 오면은 어떻게 쳐야 돼 하나 둘 가 준비 하나 준비 하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항상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 드라이브로 하나 둘 셋 드라이브 걸고 아 이거 쏘리 걸고 하나 둘 셋 몸부터 가는 게 아니라 몸부터 가는 게 아니라 라켓부터 가서 거리 조절을 해야 돼 자 나 거리 조절 그렇지 나 둘 셋 넷 스윙 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오 나이스 하나 아유 쏘리 어 근데 드라이브 잘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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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때리고 하나 하나 둘 저 때리라고 주는 거죠 그렇지 저 때리라고 주는 거죠 뜨면은 안 돼 일자로 뻗어 둘 셋 넷 스윙 하나 둘 셋 손목 하나 손목 눌러 앞으로 그렇지 걸고 하나 둘 셋 손목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아유 쏘리 하나 더 하나 둘 하나 나이스 오 잘했습니다